잡았어 잡았어 너 뭐야 너 이거 쓰레기 집에서 오는 듯? 쓰레기 집에서 오는 거 없어 너의 병신이 방법이네 스윙킥 기절 그것도 맞아 확인 나야지 이건 솔직히 에잉 너 남아있어 한 팀 끝났다 한 팀 끝나서 킬이도 많아 이거 1픽이 풍 쪽에서 왔어요 어 확인 초록 포인트 카구 수온기 쏘는 거 잡았고 3픽 창고 하나 들어갔어 놓친 거 있을 수도 있지 많으면 둘이야 하나 살리러 갔어 뒤에 있다 살리러 간 것도 잡았어 제가 본 거 같아 빨간 옷 내 쪽 면에 있다 잡았고 뒤로 하나 나갔어 내 목소리 왜 이렇게 많이 들려 3번 쪽으로 나갔어 1킬이고 밖에 붙어있다 3번 들어간다 집킬 집킬 어 뭐야 내 거네 이런 건 왜 버릇 아니 네명이잖아 아아 저저저저 해주라 저저저 해주라 뭐 해달라고? 아 잠깐만 화킹만 찍고 오케이 3핑 쪽이 둘이었어 잠깐 나간다 오른쪽 밑에 조심해 지절로 싸우고 있던 거 저까지 간다 이거 가자 가자 끝났어 우리도 해야 돼 이거 그래 킬 먹는다 야 이거 너무 깊게 빠지는데 이들아 물지 났을까? 다른 데 있거든 아 나 가볼게 나는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웩 잘 쏘네 아니야 다른 데야 다른 데야 다른 데 저기까지 갈 수가 있나 3번까지 야 3번 있어라 3킬 3핑 다 끝났다 3핑 스레르 알게 넘어가서 나눌게 나무에 있는 거 같은데? 기다려 하나 라스트 나무에서 오른쪽으로 아 까비 라스트 그지? 돌지 마니 조퍼? 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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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못 썼어 숨 못 썼어